오늘 저희 언니 생일을 맞아 등산을 합니다. 집에서 6시에 나왔어요. 저 올해 산 첫 산이다. 올해 첫 산.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. 저희 언니 지금 쉬는 중입니다. 히트 없대요. 오늘 좋대요. 혜느님이 떴습니다. 혜느님이 떴습니다. 혜느님이 떴습니다. 혜느님이 떴습니다. 혜느님이 떴습니다. 히트 없대요. 혜느님께 떴습니다. 혜느님의 재킹이 되어서 사이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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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거워 실문만 해봐도 돼요 그래도 등산에 올라와서 봤습니다 일단 한입 먹을래 여기로 그녀만 여기로 파랑 이날 모여 왼마 왼교 감사합니다.